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이저리그 야구에 흥미진진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뉴욕 양키스의 스타 선수 후안소토와 그의 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뉴욕 양키스, 이 이름만 들어도 야구 팬들의 가슴이 뛰지 않나요? 그들의 역사, 전통, 그리고 끊임없는 우승에 대한 열망, 그 중심에 서 있는 선수가 바로 후안소토입니다. 소토 선수는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양키스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2024년 시즌, 소토는 믿기 힘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7개의 홈런, 15타점, 타율 0.362, 출루율 0.484. 이 숫자들이 말해주듯, 그는 지금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토의 가치는 단순히 타격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수비력 또한 놀랍도록 향상되었습니다. 작년 마이너스 8이었던 수비 지표가 올해는 플러스 7로 급상승했죠. 양키 스타디움의 짧은 우익수 펜스는 마치 소토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풀카운트에서의 타격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고,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토가 단순히 홍구장에 의존하는 타자가 아니라 진정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뛰어난 선수를 영입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따릅니다. ESPN은 소토의 시장 가치를 12년 5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양키스의 입장에서는 이 투자가 충분히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양키스의 대형 계약들을 돌아보면 성공과 실패가 공존했습니다. 제이슨 지안비, 마크 텍세이라, 자코비 엘스버리 등의 사례가 있었죠. 하지만 소토는 다릅니다. 그는 아직 젊고 이미 검증된 선수이며 양키스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소토의 나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6세 시즌부터 시작되는 그의 계약은 다른 대형 계약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 그의 프라임 시즌을 온전히 양키스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팀에게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소토 주변의 선수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에런 저지, 앤서니 리조, 글레이버 토레스 등 쟁쟁한 타선이 소토와 함께 양키스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라인업은 과거 베이브 루스와 루게릭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양키스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양키스도 리그를 재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키스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소토를 중심으로 한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팀을 이끌고 있고, 구단은 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양키스가 다시 한번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야구는 예측할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후안소토와 뉴욕 양키스가 앞으로도 메이저리그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네, 물론이죠. 뉴욕 양키스와 후안소토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양키스의 역사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27번이 월드시리즈 우승, 수많은 명예의 전당 입성자들, 그리고 끊임없는 우승에 대한 열망. 이런 전통 속에서 후안소토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소토의 타격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선관은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볼과 스트라이크를 정확히 구분하는 그의 능력은 투수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는 높은 출루율로 이어지고, 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의 파워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양키스타디움의 짧은 우측 펜스는 소토에게 딱 맞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홈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2루타, 3루타 등 다양한 타격으로 팀에 기여하고 있죠. 수비에서도 소토의 성장은 눈부십니다. 과거 수비력이 약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지금은 리그 최고의 우익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강한 어깨는 주자들의 진로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소토의 성장은 양키스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상대팀은 양키스 타선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는 다른 타자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야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소토 혼자서는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다행히 양키스에는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런 저지는 팀의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력한 타격은 소토와 함께 양키스 타선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게다가 저지의 수비력도 리그 최고 수준이죠. 게리콜은 선발 투수진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투구는 팀의 승리를 안겨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키스의 불펜진 역시 리그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런 선수들과 함께 소토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키스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소토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고, 구단은 그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양키스가 다시 한번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양키스의 성공이 쉽게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메이저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프로스포츠 리그 중 하나입니다. 모든 팀들이 우승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죠. 특히 보스턴 레드삭스, 템파베이 레이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등 AL 동부지구의 라이벌들은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스턴 에스트로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같은 강팀들도 양키스의 우승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을 뛰어넘어야만 진정한 챔피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양키스 구단은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망한 신인 선수들을 발굴하고, 필요한 포지션의 자유계약 선수, FA를 영입하는 등 팀 전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양키스는 앞으로도 메이저리그의 강호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호환소토가 있을 것입니다. 소토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 선수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양키스 팬들은 소토가 팀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 조 디마지오, 미키멘틀과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의 계보를 잇는 선수로 소토를 바라보고 있죠.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소토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훈련 윤리와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팀 동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키스와 소토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지, 어떤 기록을 세울지 지켜보는 것은 야구 팬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매 경기, 매 시즌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후한 소토와 뉴욕 양키스입니다. 야구의 매력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선수들의 성장, 팀의 발전, 그리고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양키스와 소토의 활약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메이저리그의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야구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